우리나라 국민의 2명 중 1명은 독도를 일본으로부터 지켜야 할 민족 자존의 섬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독도재단이 국민 5,500여 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 조사한 결과 독도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으로 56.7%인 3,100여 명이 민족 자존의 섬이라고 응답했습니다. 다음으로 일본의 역사 왜곡과 침탈 야욕이 34%, 동해의 외로운 섬 4.6% 등으로 나타났습니다. 해결 방법으로는 외교를 통한 국제사회의 지지 확대가 35.2%, 문화와 예술 콘텐츠를 활용한 홍보가 15.2%, 남북 협력을 통한 일본의 거짓 주장 대응이 14.5%로 뒤를 이었습니다.